안녕하세요. 가톨릭 어린이성가 293번 보편지향 기도응답입니다. 마지막 코드를 쳐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죠? 여기서는 왼손을 보며 점점 올라가거든요. 보면 올라가죠?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. 왼손의 반주가 그래서 그 반주의 상승하는 그러한 방향을 잘 느껴주면서 오른손을 보며 여기도 8분 쉼표가 있죠? 그래서 8분 쉼표 잘 나타내주고 여기서는 굉장히 그런 데가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. 감사합니다.